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에 바로 위협이 되는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퇴임을 앞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친설을 주고받았습니다. 매우 기만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추가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으면서 한국 윤석열 새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견제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설을 보냈고 김 위원장은 이틀 만인 21일 답신을 보내왔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이 같은 친서 교환 사실을 알리면서 문 대통령은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며 미국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답신에서 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선언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최근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를 부쩍 더 강화하는 북한 정권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이 소식을 실었고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는 친서 교환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이 친설을 통해 평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추가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국방력 강화는 미국의 위협에 대응한 자위권 목적으로 남북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의 기만 전술을 지속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이 전술 핵무기 개발을 노고로 하면서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한국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 협박까지 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 내용이 적절했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 정권의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계속 포착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를 보낸 게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핵실험은 절대로 안 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어야 의미 있는 친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윤석열 차기 정부를 향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대남 대미 압박을 멈추지 않겠지만 그러나 본인들도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라는 윤석열 정부와 긴장 국면으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중을 내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무 통일전략센터장도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이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에 간접적으로 압박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사일을 쏴놓고 문 대통령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는 김정은의 말은 매우 기만적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D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는 소홀했다고 해리 헤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최고와 또 미안일 3국 협력이 확장 억지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헤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1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간담에서 주한대사 재임 시절 미안 관계를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보다는 북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폐기하려 했다면서 당시 미국 정부는 자신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한국의 결정을 질구할 것을 촉구했고 결국 그렇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지소미아에 대해 한일정보교환협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차기 정부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모두 양국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데 대해 미안일 3자 협력 진전에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미안일 3국의 연합군사훈련 활성화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세 나라의 강력한 공조를 보여줘야 한다며 미안일 3자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인범 전 한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전술 미사일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영내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 정권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일부 한국인에게는 한반도 군사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지휘권에 많은 책임감이 따르며 연합전을 주도하는 방식이 협력과 협상을 필요로 하는 등 과거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켄 진보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미안일 3국 협력이 확장 억지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켄 진보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확장 억지 대화,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지 전략 협의체를 모두 격상하고 향후 두 협의체를 연결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방안들이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도발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드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 계속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So we will continue to seek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for its provocations. We've done so using our own authorities. We've done so in concert with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at the Security Council. The fact is that the recent provocations, including the two ICBM launches, violated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se program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these ar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프라이스 대변인은 UN에서 계속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필요한 대로 북한 정권이 추가적인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화답하지 않는 와중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매우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바로 그 때문에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일본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데 대해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역사 관련 문제들에 대해 치유와 화해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협력할 것을 오랫동안 격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이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응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공동의 역내, 국제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기 위해 기회를 붙잡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실이 북한 당국의 미한연합훈련 비난에 대해 동아시아의 안정이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실 관계자는 21일 미한연합훈련 관련 북한의 반박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 훈련은 영내 안정을 수호하고 동맹국들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확고하게 헌신하고 있으며 어떤 잠재적인 위협도 낮추기 위해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군과 일본군 모두 자국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양자와 3자 간 군태세, 정보 교환, 또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나라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선전 매체들은 21일 미한연합훈련에 대해 가뜩이나 불안정한 조선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전쟁 불장난이자 북침 전쟁 연습이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차기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 금강산 관광재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도 금강산 관광재계가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이 커 당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위원은 21일 VOA에 다양한 금융재재를 담고 있는 유엔 결의를 피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금강산 재계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금강산 관광재계는 사실상 유엔과 미국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두 기관 모두 현재로서는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없으며 어떤 재계 시도도 유엔 안보리 결의가 명시한 북한과의 합작회사 설립 금지에 저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터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국장은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며 미국과 한국, 일본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의 재정적 보상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재계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완성은 한반도의 최대 과업이라고 권영세, 한국 윤석열 세정부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초당적 대북정책이 마련돼야 비로소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국민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대북정책의 실효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보수는 반북, 진보는 친북이라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통합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래통일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반감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 준비, 대결과 반목의 틀을 벗어나 이념적 유연성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